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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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준 선배님 영훈 선배님 동영상이에요 올라가세요 이번 사장님은 영훈 선배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를 찍으러 가있더만, 이곳에 찍어놨어. 25kg, 상 끝에가 25.5kg이네. 무조건 제일 작게 주면 1kg 실린들 줘야 돼. 인공폭포니깐 많이 멀어.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보통 여기서 갔잖아. 가면 그냥 온다니까. 여기가 이걸로 버스야. 여기가 여기가 생각보다 멀거든. 인공폭포니깐 이걸 신인들은 2kg에서 2kg으로 했어요. 백초들이 3개 써서 다른 것 같아요. 10분에 1롱 빠져있다. 나중에 나중에 거기 있으면 꼭 몇냐? 소주같은 맥주가 빠져있다. 온라인에서 주는... 맥주 있어요? 맥주 있어요? 문경... 사올거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제가 맥주하고 소주하고 채워놓을게요 내일 점심은 제가 소개해드릴게 도시락으로? 김밥 도시락 많이 도시락 봐야 돼 짜장면 시켜주세요 한우가 이런가 봐 한우 죽자 하던데 개인적으로 그 자기랑 안 맞는다고 이 일육점이요 이 일육점이요 이 일육점이요 이 일육점이요 이 일육점이요 이 일육점이요